자 오늘은 현충일이에요. 현충일과 저희가 오늘 대모산을 타기로 했어요. 대모산 있는산 맞죠? 네. 인사! 안녕하세요. 졸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첩입니다.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. 백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웬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재합니다. 몇 살이에요? 아 저 중학교 2학년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 찬석한 시애틀맨 오영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입니다. 중학생 어필입니다. 당연십니다. 고등학생 1%입니다. 이 선수 뭐 전기차야 뭐 이거? 껌이고. 맞죠? 맞다. 기사가 들리죠? 저 뒤집어지는 선수 뭐지? 좌 뒤에? 아이씨. 오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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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Ah. 아이씨. 아아. 아. 아아. 아 너무 죽었다. 더 필링? 오. 좋다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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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. 여성 최초 성공. 설마? 어. 성공이야. 성공. 엄청나구만 시애트맨님 실력이 좋으세요 칭찬을 못해 우면산 미션인데 아차산에 비하면 좀 밋밋해요 미션 실패했습니다 지금 어필리만 어필리만 성공했는데 이리선수 엄청나구만 성공입니다 밴발선수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예텔맨님 배관의 실력입니다 자 윌리하는남자 중학생입니다 졸귀님 졸귀? 니가 귀엽다고? 어? 양쪽에서 양쪽에서 대모산 미션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하나 만들었어요 약수터 있는 데에요 아휴 걸땡입니다 아 만만치 않은 미션이에요 조세 기원 아 1위선수로 과연 2위선수 어거지로서 안닿았어 안닿았어 과연 셰프님 아 아 진로함 약수터 미션입니다 오 좋아요 어 살려 살려 아 필름이 도전합니다 아..드는게 좀 안좋았어 잘난 척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참고는 못했어요 윌리엄! 그렇죠 좋았습니다 윌리엄남자 중학생입니다 슛! 이 앞에 좋아요 아 좋았는데 점점 동작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휴 윌리엄은남자 윌리엄은 광고로 다꾸는다 아이구워 호퍼나지 않잖아 오와 아 아씨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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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까 거 밖이 오! 됐... 아냐 아냐 오! 놀라운 발전입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 동작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선수 되겠습니다 대모산에 유일한 멋진 바이오 미션이 하나 있네요 요걸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기가 튀겼어요 엄청나게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 같아요 다운 미션은 없지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건 껌이지 뭐 개나 소나 다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어필님 도전합니다 여기까지는 불안한데 올라가는 거 셰프님도 도전해 봅니다 아이고 안은 성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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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